으 소생 이선준 이라 합니다 날 싫어하는 건 상관없네 허나 날 틀렸다는 건 용납할 수 없네 못보셨어요 뭐야 두냥 더 주셔야겠어 3불의 법도야 오늘 밤 그 녀석의 우통을 확실하게 벗겨보고 싶어 이것들이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앞으로의 성균관이 더 흥미진진해지겠구만 지금 시작하러 오는 거 같은데 이 녀석이 더 흥미진진해 감사합니다.